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전하면서 방치됐던 학성동 옛 원주역 활용이 본격화됩니다. 원주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철도 2설 후 침체된 학성동 옛 원주역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원주시는 우산동과 중앙동을 잇는 치약산 바람숲길을 중심으로 옛 원주역 터에 공영주차장과 택시 쉼터, 기념품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철도공사도 미관 개선 등 원주 역사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